야 왼쪽 뚫렸다 왼쪽 뚫렸어 왼쪽 뚫렸어 대체 어떤 놈이 던졌지? 아 주위였는데? 저 새끼도 저거 리전더리 슈우우 헐 쇠무르가 고마워 이 새끼 꼭 잡을게 꼭 잡았다 다 레전더리야 아니 뭐 다 레전더리야 얘는 스커미셔 야 이거 도핑해야될 분위기인데? 안 돼 이건 도핑을 해야겠어요 아 중독 됐네 아 아 중독 됐네 아이씨 아 이거 나 도핑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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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가네 야 이거 자리가 배치가 너무 좋아 애들이 얘도 보이면 좋은데 빵이잖아 일단 얘를 잡고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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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전더리 어디갔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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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있을 때 빨리 끝내야 된다 버프 있을 때 빨리 끝내야 된다 버프 있을 때 빨리 끝내야 된다 로봇들 다 죽은 것 같죠 아 아 아 보인다 내 위치를 알고 있어요 아 리전달 있네 주위만 떠라 주위만 떠났다 와 대박 쥬졌다 바츠 모드 사용시 액션 포인트 10% 감수 대박 대박 하나 건졌어 오 진짜 대박 하나 건졌다 오 이거 완전 완전 이거 저장해야 돼 대박 대박 쥬졌어 하하 다리를 왜 이렇게 이쁘게 꼬고 죽었지야 부끄럽게 다리를 풀어 임마 남자답게 어? 아 이거 50 방사능 데미지? 저는 총은 죽지 않습니다 중독돼가지고 다 죽은건가? 야 근데 뮤턴트들 엄청 많이 왔네 진짜 무지하게 많이 왔네 다 턴게 아닌거 같은데 쾌가 안깨진거 보니까 클리어 라이브러리 오브 슈퍼미터 아직 다 안죽였어요 아직 남았어 어딘가 어디에 남아있단 얘기야? 어디에 남아있단 얘기야? 진짜 스팀팩은 남아 돈다가지고 진짜 스팀팩은 남아 돈다가지고 스팀팩 109개 있어요 지금 스팀팩 109개 있어요 책이 없어서 어디 남아 있는 거지? 깜짝이야 됐다 모든 근로자들은 돌아가서 일을 하세요 버프 딱 맞춰서 끝났네 적절한 버프였다 자, 이제 뭐라고 나왔나 특혜에 리턴 투 데이지 데이지에게 돌아가라는데 근데 그 책은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죠? 모버디북은 여긴 화장실이고 여기도 화장실이고 여기는 책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 없어 여기 이거 뭐야? 누카콜라하고 몇 개나 줘야 책을 줘요? 잡지를 오버디북이라는게 아예 하나도 없어 아까 그 지능 얻은 그 방에 무슨 문 하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지 하이 파릴케한 마인 스텔스보이 스팀캡 레일레이 스파이크 사사탄 308탄 이거밖에 없나? 어! 여기 있다! 세 권 찾았어 세 권이면 책 주나요? 내가 생각해도 세 권에 안 줄 것 같아 세 권 따위로 세 권으로 안 주겠지? 저렇게 생긴 책을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열 권 줘야 된다고? 그럼 내가 지금 이거 하면 네 권이네? 아... 15원 줬어 하나에 5원 주는 거야? 책 가지고 아이봇 모델 여러 권이면 이런 건 지금 타버렸잖아요 탄 건 안 되고 온전한 책이어야 돼 옛날에 그 쓰리나 누베갈스에 보면 책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여기도 코에도 넣어놨었네 프리워 부기였나? 프리워 머니 말고 일단 데이지한테 돌아갑시다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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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아웃 2는 안 해봤는데 1,2는 폴아웃 택틱스는 한번 해봤고 근데 완전 지금 폴아웃 3나 이 포아고는 다른 방식의 게임이라 오히려 웨이스트랜드나 그런 게임하고 더 가깝지 방식도 그렇고 데이지? 당신 캣을 완료했어 데이지 수퍼뮨턴트 겁나 많더군요 200년만에 반납했나봐 오래된 요청인건 알지만 오래된 요청인건 알지만 뭐 도와줘서 200원 경험치 많이 준다 브라더우드 반복해보다 훨씬 낫네 또 있나요? 혹시? 데이지 아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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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캣은 다 야 얘 돌아왔나? 보자 구경가자 거의 다 왔어 우리 귀요미 로봇 어떻게 왔네 도착했을 것 같은데 어디있지? 94m 힘내 75m 64 어 다리를 건널려고 하고 있어 다리를 건너고 있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진짜 아 인사도 해 아니 필요없어 필요없어요 필요없어요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는 레시피 찾아달라는 얘기죠 과연 내가 오! 아이스 누카콜라 아이스 누카처리 이게 원래 얼마 찼던거지? 진짜 됐어 뭐 원래 누카콘텀이 400차거든요 근데 650차고 AP 125로 늘고 물은 안되네 아이씨 물은 안돼 누카처리도 그렇고 누카콜라도 원래는 20차는데 45차 50차 그렇군 근데 합성재료는 못쓰는구나 오렌지 멘타스 10% 바츠 명중률 이런건 필요없고 그렇군 그렇군 빨리 가라 너 기다리다가 지금 애들 날 샌다 지금 아니 저기까지 가야되는데 또? 어그로 끌지 말아야지 졸라 먼데 저게 이만큼이나 와야되 딴 데 갔다 딴 케어가 올까 그냥? 안되겠다 도저히 못참겠다 도저히 못참겠어 그래 이제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애 난 이제 쎄졌으니까 어제는 슈퍼뮨턴트들한테 너무 맥없이 죽어서 못했지만 오늘은 할 수 있을거야 혹시 난 방어구 업그레이드를 하면 안 돼요 방어구 업그레이드를 하면 대미지가 약해져갖고 그냥 이건 벗고 다녀야돼 이거 난 은신이 좀 세니까 은신으로다가 디스트레스 시그날이 한 명 더 있잖아 여기 취사병인데 아이씨 미안하네 어어어 자폭병 온다 역시 역시 여기는 빡센 곳이야 아 내 불키고 있었구나 어쩐지 낮이라서 몰랐네 누구야? 아아 또 움직인다 쟤 걔도 왔어 아아 아아 난 너무 약해 진짜 아 이 컨셉으로 너무 오랫동안 못할 것 같애 그냥 우리 옷을 입읍시다 여기서는 옷을 입자 방어도 좀 올리고 라이트함 라이트 렉 옷을 안 입으면 힘들 것 같아 옷을 안 입으면 힘들 것 같아 다 꼈나? 모자도 썼지 모자도 썼고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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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꼈고 됐어 까빵 갑반은 못 끼죠 갑바를 끼면 이거를 끼면 그러구나 그로구나 그걸 못 입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바뀌어 주잖아 이렇게 해서 데미지가 136 이고 그러고 낙을 끼면 167 이니까 이게 이게 좀 이게 좀 나을 것 같고 벌써 반거 5 어깨방 호우가 내가 잠깐만 아까 그 액션 포인트 소망 적게 소 aquesta 그 관지루지만 액션 포인트 적게 소모하는게 있었는데 밭이 이거지 이걸로 가자 명중윤 세계 최강이야 무서운 놈들 아이템 끼고 있는데 오 걔 죽은 것 같은데? 자살병 죽은 것 같아 아니면 이거 그냥 들지 말고 167이죠 슬래치 들어 이게 방어 방어하고 반통은 30% 있으니까 괜히 버서커를 쓸 필요는 없지 어차피 방어 좀 올렸는데 이제 오암마로 간다 오암마로 간다 집중 집중 아잇 오암마 맞춤보자 그냥 때려주고 난 망했어 난 망했어 콘텀 콘텀 콘텀만이 살길이야 라디오 소리는 상관없는.. 상관없어요 이리로 가면 안 돼요 위에 있는 애때문에 아 너무 쉽게 걸리네 이거 옷을 입으니까 우와 몇 명이지 저게? 도와줘요 홀리스 도와줘요 저기 또 와요 아 쒸 아 죽지마 오케이 쟤 때문에 살았다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죽지마 저장 한번 하고 라디오가 이게 상관이 있을까? 이 소리가 뭐 하나 두세 두세 하나 하나 둘 감사합니다.